제 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2019 글로벌 V LIVE TOP 10 베스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K-POP 사상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방탄소년단 오늘 2019 글로벌 V LIVE TOP 10 베스트 아티스트를 선정되면 또 한 번 그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QVons V LIVE TOP 10 베스트 아티스트 V LIVE 차이니까 우리 V 씨가 얘기해 주실 거에요. 안녕하세요. 벙탄소년단입니다. 골든디스크 옛날에는 정말 TV에서만 봤었던 그건데 저희가 여기 올 수 있었다는게 정말 아 이거 말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아서 제가 말 아미 사랑합니다. OK ARMY, THANKS FOR WATCHING OUR V LIVE AND THANKS TO V LIVE THANKS FOR GIVING US THE CHANCES TO BE ABLE TO BE IN A LIVE ON AIR WITH ARMYS ALL OVER THE WORLD. 감사합니다. 올해도 많은 V LIVE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달려라 방탄도 열심히 찍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